책만 읽던 도서관은 옛말이 됐습니다. 로봇이나 영화, 생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이색 도서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. 이 소식은 한선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가상현실 고글을 끼니 책에서만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납니다. 아기 공룡부터 큰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실감납니다.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성남 판교 어린이 도서관. 모래놀이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화산 체험도 인기입니다.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원미산 자락에 있는 부천역곡 도서관에선 여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강사와 함께 산책하듯 숲을 거닐며 여러 식물을 만지고 느낍니다. 이렇게 자연 속 나무 많은 곳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요. 이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공공도서관이 경기 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. 악기를 빌려주는 오산 악기 도서관과 8,500여 건의 만화를 소장하고 있는 안성복의 도서관 등 도서관마다 볼거리도 다양합니다. 책을 읽고 빌리는 수준을 떠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충격시킬 수 있는...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도서관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늘릴 계획.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더해진 공공도서관의 변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경기주TV 한선치입니다. 경기주TV 경기주TV